진우야! 하고선과 중앙이 출발합니다. 뭐 하는거야? 안 한다고 하겠다. 진우야! 형님 타서 가세요, 타서 가세요. 그래, 잘 보이게. 좋아, 좋아. 잘한다. 뭐예요. 왜! 진우야 멋있어. 첫 2루타 데뷔 첫 2루타 네? 뭐야? 형 추천곡 그저 콘서트는 없어 What do you want to be all? 네 빨리 못 한 번 저 이거 그냥 붙어주면 조금만 네? 네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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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정확히 봐야돼? 10개 하면 1루타 10개 하면 1루타 10개 하면 1루타 10개 하면 2루타 2루타 너 의사해봐 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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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람 담아봤는데 또 상해나 있다가 또 나 10개 이상 한 번 더 사줘 20개 하면 아 20개 하면 아 20개? 10개에서 10개 이상은 넘어가지고 아니 10개 이상은 넘어가지고 오케이 넘읍시다 네 2개 하면 아 2 2 그렇지 3 하나 더 2개 더 하시겠다 2개 더 올라가 아 나 한 거 했다 이지 이지 이지형이 형 장갑이네 이지형이 장갑이네 이지형이 장갑이네 이지형이 장갑이네 이지형이 장갑이네 아 아 아 열정해? 이지형이 안아치셔도 돼 아 깜이야 두 120km 이지형 조금빈 사령관 운동한테 방해하지마라 제 charge 하aros 어허허 동생 운동을 얼마나 안 하시죠? 항상 열심히 한대요 그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하는 거야? 그럼 내가 내 입으로 열심히 한다고요? 그게 그때 유튜브에 나갔는데 그렇게 말투를 그렇게 세게 하셨으면 좋겠지 됐어요 일부는 왜 코트에 안 계세요? 들어와서 있어서 보고 오신거 같은데 도네편 걸리나 수고하셨습니다 지타이 못하네 지타이 못하네 지타이 못하네 아 그런거 하지마 아 근데 10이 나갔네 리듬이라 해야하나 몸에 이게 달라 난 1번 타자의 지타이 1번 타자의 지타이 지타이 편하게 마음은 편하니까 왜요 난 별로 긴장감이 저라는 지타이다 아니 아 ым 구현 그 아 으 에 으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